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용세 플랫폼 빈박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유라동 쪽에 있는 유라역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랜드라는 주인세대입니다. 1억 3천에 3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른쪽으로 욕실이 두 개고 주인세대입니다. 가격대비 아주 훌륭한 그런 곳입니다. 이렇게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넉넉한 글씨를 보이고 아트월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유라동 쪽에 롯데프라자가 보입니다. 뒤로 돌아보시면 아주 큰 구조의 주방이 구성되어 있고 왼쪽으로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이쪽 편이 주인세대가 안방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전실공간이 있고 욕실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. 뒤로 돌아보시고 다시 주방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주방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세탁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방이 세 번째 방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쪽에 방이 있고 이렇게 방 여기 입구 쪽에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욕실 두 개 있는 전형적인 주인세대의 개념입니다. 빈방주 co.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